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영자신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정을 참 중요시하죠. 어릴 때부터의 친구라고 하는 중마고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우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뀔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역시 준비해봤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글로벌 헬라인 뉴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ow friendships change in adulthood라고 되어 있군요. adulthood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성인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든 바로 성년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년이 되었을 때 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헬라인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Friendships tend to change. 자, tend to라고 하는 말은 이러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경향을 보입니다. As people age. 이때 age는 명사로 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As many surveys show. 많은 설문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어릴 때 친구가 가장 오래 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세부적인 내용은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정이라는 것 머릿속에 한번 재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China Airlines라고 하는 항공사가 되긴 한데요. A Taiwanese woman이라고 해서 한 대만 여성이 May face a hefty b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fty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일단 큰 거죠. 특히 금액 같은 것이 클 때 역시 hafty란 말을 많이 쓰고요. 무거운이라는 의미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Bill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청구서라든가 아니면 고지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a fine, 벌금이라는 의미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여성이 베이스니까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금액의 범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for US plane birth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이것만 봤을 땐 미국 비행기인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거나 아니면 미국 비행기거나 어쨌든 그 안에서 birth,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행기에서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벌금은 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A Taiwanese woman who gave birth on a flight to the US. 아 그렇군요. 미국으로 향하는 flight, 비행편에서 give birth,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죠. 출산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출산을 했던 대만 여성이 could face a heft bill 엄청난 금액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for forcing the plane to divert to Alaska 라고 돼 있습니다. force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 이 비행기가 알라스카로 divert, 방향을 바꾸다 혹은 우회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알라스카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대만 여성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해질 때는 다행히 안에 있었던 의사와 승무원들이 잘 도왔다라고 해서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의 원정 출산을 위해서 가는 여성이었고요. 개월 수를 속여서 만사기였는데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 비행기에서 아이를 놓은 겁니다. 그것도 비행기에서 안 낳겠다, 미국에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왔는데 결국 대만으로 쫓겨갔죠.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행기에게 큰 피해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발생시켰으니까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출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자, Rain produces rivers of trash. 여기까지 일단 끊어야 되겠는데요. Rivers은 강인 건 알겠고요. Trash라고 할 때 쓰는 말은 이거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격을 하자면 비가 쓰레기의 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Lebanese capital이라고 해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루트가 되겠네요. 베이루트에서 비가 와서 소위 쓰레기의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AFP 통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Streets in parts of Lebanon이라고 해서 레바논이란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Streets, 거리가 Turned into rivers of garb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A turns into B라고 하면 A가 B로 바뀌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Garbage라는 말도 위에 나왔던 Trash와 같은 말이니까요. 쓰레기의 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길거리가 쓰레기 그것도 쓰레기를 많이 합류하고 있는 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As heavy rains wash it through mountains of trash 역시 마찬가지로 Wash through 비가 왔으니까 휩쓸고 내려가는 거죠. 즉, 폭우가 발생하면서 Mountains of trash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That had piled up Piled up, 쌓이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거죠. 층층이 쌓이게 되었는데 Since the closure of Lebanon's largest land fiel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nd field 매립지나 매립장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면 결국 매립지로 향하게 되는데 레바논의 최대 규모의 매립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쌓이게 된 쓰레기입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 특히 베이루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이 꽉 차서 폐쇄가 되었는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7월달, 8월달부터 길거리에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를 풍기게 됐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서 웬일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다 휩쓸려 내려간 거죠.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쌓이다 쌓이다 산을 이룰 정도로 쌓였고 거리도 지금처럼 쓰레기의 강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China라고 되어 있군요. 카마가 나왔는데 중간에 좀 생략이 됐겠죠. China, which was anger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e angered, 화가 난 거죠.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Over, worship pa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ship은 전함, 군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Patrol이라고 하는 것은 순찰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군이 Near Artificial Islands, 인공섬 주변을 지금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군함이 중국 군함은 아니겠군요. 이런 중국이 Warns the US, not to create trouble 미국 측을 향해서 Create trouble,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마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군함이 미군 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LA Times 소식입니다. China reacted angrily. 중국이 화난, 성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시기상으로 After가 나왔죠. 이거 이후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으로는 Because라는 말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A US 워십 세일드 미국의 전함이 이 지역을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Within 12 miles of artificial islands 바로 인공섬 12마일 우리나라 두량용으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한 22키로 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마일이라고 하지만 육지에서 마일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권역을 하고요. 바다에서는 해리라고 보통 권역을 해요. 단위는 같습니다. 어쨌든 22키로 정도 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섬, 인공섬 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It is constructing in the South China Sea. 이때 It은 중국이었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인데 말입니다. 사실 남중국해에는 신문에 참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이 지역에서 중국이 여러 나라와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Territorial Disputes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리하게 좀 입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필리핀이라든가 말이죠. 베트남이런 데서 다 반대하고 있죠. 미국은 이번에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서 여기를 편하게 항해하겠다라고 시위를 한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고망동하지 마라. Not to create trouble 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The Global Headline News였습니다. How Friendships Change in Adulthood still many surveys show how important people's friends are to their happiness. Friendships tend to change as people age. In childhood friends are mostly other kids who are fun to play with. In adolescence there's a lot more self-disclosure and support between friends. In adulthood however people feel the need to be more polite in their friendships than teenagers so they stop expecting as much which is kind of a sad thing. 자 오늘도 뉴스포커스 시간에 볼 주제는 우정입니다. 저도 당연히 뭐 친한 친구가 몇이 있죠. 자주 보지 못하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우정이 시간이 흘러가면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hierarchy of relationships 라고 되어 있군요. Hierarchy 정말 많이 씁니다. Hierarchy는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나 사회에서 계층 혹은 수직적인 구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수직적인 구조 하에서 즉 관계를 쭉 중요한 거 위주로 나열을 쭉 했을 때 Friendships are at the bottom 어? 그렇군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at the bottom 가장 밑바닥에 옵니다. 그 이유는 Romantic Partners Parents Children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부모님도 알고 자녀도 아는데 Romantic Partners 비즈니스 파트너 라고 하면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이겠는데 Romantic Partners 는 말 그대로 로맨스를 함께하는 사람이죠. 애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인이라든가 부모 그리고 자식들의 경우에는 All these come first All these 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보다는 당연히 우정보다 Come first Come first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라고 하거나 그냥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이 이런 경우에는 밀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Friendships are unique relationships 어? 그런데 말이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unique 독특한 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Unlike Family Relationships 가족관계와는 Unlike 달리 말이죠. We choose to enter into them 대명사는 무조건 명사로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이 독해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거시기 거시기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거시기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 댐은 당연히 뭘까요? Friendships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정이라고 하는 Friendship에 Enter into 한다라는 얘기는 우정을 맺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Enter into a relationship 이라고 하면 관계를 정립하다 쉽게 얘기하면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말로 Enter into an agreement 이라고 하면 그때는 협의를 하다 혹은 계약을 맺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우정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와는 달리 우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And unlike other voluntary bonds 이렇게 돼 있습니다. Voluntary는 자발적인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Bonds라고 하는 것은 유대 혹은 유대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계약이라든가 합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Like marriages 결혼과 같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계약관계 혹은 그런 관계와는 달리 They lack a formal structure 이때 대인은 역시 앞에 나왔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구성 구조는 lack 부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부족합니다. 그렇죠. 결혼처럼 무슨 신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 그대 나하고 친구를 하겠는가 이러면서 무슨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Still Many surveys show 라고 해서 S가 이렇게 두 번 나오면 한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Many surveys show 가 아니라 Many surveys show 한 번에 가면 되겠고요. 많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How important people's friends are 친구 사람들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To their happiness 바로 스스로의 행복에 대해서 말이죠. 즉 친구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Friendships tend to change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언제요? As people age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 말이죠. 볼까요? In childhood 말 그대로 어릴 때 말이죠. 그럴 때는 Friends are mostly other kids 친구 하면 대체로 다른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Who are fun to play with 그렇죠. 함께 놀면 재밌는 아이들하고 친구를 합니다. 어릴 때 친구의 기준은 일단 재밌어야 되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In adolescence 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회는 There is a lot more self-disclosure and support between friends. Self-disclosure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를 폭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청소년 기회는 친구들끼리 스스로를 더욱더 폭로하고 뒷받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나 어저께 이러이러 문제가 있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하면 옆에서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서로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In adulthood however 이게 불길한 말이에요. 성인기 성년이 되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People feel the need to be more polite in their friendships 사람들은 polite 예의받은 거죠. 자신들의 우정에서 더 예의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허물이 생기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옛날처럼 허물이 없는 관계는 아닌 거죠. 언제보다요? than teenagers 10대때보다 말입니다. 따라서 so they stop expecting as much 뭐가 생략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as 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as 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따라서 성인들은 as much as in the past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만큼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놨을 때 다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which is kind of a sad thing 이게 일종의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군요. 아무래도 어릴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가요?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Friendships Change in Adulthood In the hierarchy of relationships friendships are at the bottom. Romantic partners parents children all these come first. Friendships are unique relationships because unlike family relationships we choose to enter into them and unlike other voluntary bonds like marriages they lack a formal structure. Still many surveys show how important people's friends are to their happiness. Friendships tend to change as people age. In childhood friends are mostly other kids who are fun to play with. In adolescence there's a lot more self-disclosure and support between friends. In adulthood however people feel the need to be more polite in their friendships than teenagers so they stop expecting as much which is kind of a sad thing. 쓰레기 종량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Volume Rate Garbage Disposal System 그래서 볼륨에 따라서 비율대로 Garbage Disposal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는 The Pay As You Throw System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 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New England를 미국의 주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가 아니라 미국 동북부 6개 주를 합한 지역명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